잠깐 나오세요. 만원짜리 하나 있습니까? 자, 만원짜리 하나 주세요. 잠시만 빌려주세요. 자,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이 돈이 방울 났습니까? 안 났죠? 방울 안 났죠? 네, 박수. 아, 구멍을 내었습니다. 지금. 이거 보셨습니까? 예. 만원짜리 못쓰게 되겠네. 어, 만원짜리. 구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야, 이상하네 이거. 완전 뭐. 사기다 이거 완전. 구멍을 내야 돼. 이거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어. 가자. 자, 끈이 나왔습니다. 끈을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이름분도 가져주세요. 대피일로 와. 내한테 오면 되겠다. 여자한테 가놔. 네. 진짜 기분이 좋아. 자, 여전거 건물쥐. 앞을 좀 나오세요. 아, 여전거. 내가 나가봐 안되나? 자, 양쪽에 건물쥐고. 양쪽에. 자, 땡기지 말고.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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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쉿. 어? 어떻게 빠지지? 무슨 사람인지 인원했나? 짜고 하는거 아니야? 참말로. 박수 없습니까? 박수. 아, 박수 없습니까? 박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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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줄이어. 때로는 마포색이 네만 힐듓습니다. 휙, 휙. 저. 마술은 나도 할 줄 아는데. 으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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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답이 과십당. 박수, 박수, 박수! 오 ό오오라. 확실히rí 야하 확실히. 난다른 강하네. 참 멋지네. 잘haps습니까? 아예. 아, 네 참. 아니 근데 뭐로 보고 저기 서지니까. 신기하네. 급하면 쪽 서지니까. 아니 무거롭다. 이야기 하지마. 자 이 끈을 이것처럼 묶아주세요. 이것처럼 묶아주세요. 근데 이거 비우다가 돈 얼마 들었어요? 돈 많이 벌어놨어요. 감사합니다. 외국까지 갔다오고 뭐 이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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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상한데 지금. 들어갈 생각인데. 박수 한 번 주세요. 진짜 잘하네. 어디서서. 저 가방 안에 저 뭐 마술이 되든가 저. 어 근데 저 가방 안에 뭐 잘 들었대요. 조수가 쎄 빠른데. 아 참. 세상에 내가 마술 조수도 잘하는 첨부 같아. 이거 예쁜 가시들 많은데 왜 하나씩 하면 되구만. 저 딱. 너무 슬프시게 보면 안됩니다. 무슨. 음. 아 목표. 제게. 네.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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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쓰레기 치우러 왔어요. 지금. 네. 그런데 회장님. 구청에 환경같이 가면 쓰레기 몸만 잡혀서 흔들어 버렸대요. 어? 아! 이게 어쩐 일이고 이거. 이거. 이게 우야지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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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나오는데. 다시 하면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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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세우고 마 자 다시 보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